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리커 카트라이더 방송 비지미터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카트라이더에서 가장 안좋은 차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카트라이더의 가장 안좋은 차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C1 E2 G3 R4 와 스쿨버스 049 275 440 200입니다 미쳤습니다 이건 차입니까 제일 안좋은 차는 바로바로 스쿨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0은 나오겠지 오 120 122 127 오 뭐야 122 122 122 122 자 일단 대충 잃었구요 그 다음에 연타 아까 안된다 했거든 연타 한번 해보자 감소군이 다 선박했어 디리프트가 0인데 감소군이 다 선박했어 디리프트가 0인데 122 122 122 132 133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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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133 133 133 133 134 134 133 134 보통 하니깐 연타가 안다 그러면 보통에서 잠깐만 이투 아까 그차 이투는 되나 해보자 마라톤 오 그래도 대긴 되네 이투는 근데 잘 안 돼요 이거 아 이것도 잘 안 돼 그러면 좋은 차로 이번에는 부스로 해보자 부스는 잘 되겠죠? 빠르니까 잘 되겠죠? 부스는 보통에서 부스는 연타가 잘 되니까 땅땅땅땅땅 수쿨버스를 타고 공방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타 안하면 진짜 이거 개쩌는 거야 맵 쉬운 거야 그래도 아 나오세요 야 이거 지름길은 타지나 아 우와 지름길 타졌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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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빙 개이빙 루카팅 빠템 안다 오 진지 타지네 아 아 아 0이라서 이렇게 밀리네 와 안 돼 리타면 안 돼 미타 안 돼이 와 내 차 굴러내린다 어! 야 잠깐만 리드 무브전해보라고? 무브전해서 리트 안당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아 고가는 리트 안당하겠지 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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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카린이 됐어 와아 오케이 야 개네리 와아 에이 형자님 아 야 방탄하지마 와아 나가라잉 야 이거 리트 리트하다 이거 와아 야 드리브트 감독 꺼진다 부서쓰고 드리브트하니까 그냥 뭐 150 140대로 떨어지네 와 아 아 아 방탄하지마 아 아 아 답답해 리트 안..어 리트 안 이기는데 어 어 어 어 어 이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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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이 차가 들어도 세상에서 가장 안좋은 차라고 하지만 운하는 리타면 말이 안됩니다. 운하는 리타는 라영이야. 이 정도면 리타 안나가죠. 말이 안되지. 이 리타 아니야? 방차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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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리타 안할꺼다. 리타 두번해서 패칸에 자존심이 장했거든. 추석하니 먼저 가세요. 아 방차하지마세요. 아! 아! 아 저기. 람보르기 타고! 아! 아! LGBTQ BPM AAAAAAA! 아아아아아아하하아아악 아 나 이거 안좋아한다! 기다려라 잠깐 타임 아 개빡치 있네 나 이거 안좋아한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차 인정? 어 인정 아 돼지 들어가 아아 왜 그래 위축할때 막자 크라스מה 얘들아 뭐야 응 가속도 났어 게이드 응 가속도 게이드 응 잘가고 응 잘가고 오케이 리타이다 이거는 이거 무조건 리타이다 이거는 응 수고 응 리타니야 응 리타니야 응 이제 꼬리니야 응 리타니야 응 절대 리타할 수 없어 자 여러분들 꼭 스쿨버스 한 번씩 타보세요 연타가 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채널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세상에서 가장 안좋은 카트바디 스쿨버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바 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